술은 종료하고 약 먹자 손 내세용 잘할게 잘할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먹어 왜 이렇게 세게 했어 먹네? 응 씹어먹나 다 먹네 다 먹네 다 먹네 다 먹네 다 먹네 다 먹네 네네네네 다 먹네 다 먹네 다 먹네 쩝 이불 덮자 이불 덮자 발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발 집어넣고 발집 komt 아침 아니다 다리 일어난 곱들 한국에 있는 샌널러드 다음날 정말, 다음날 그리고 다음날 첫 번째 시켜주기 나는 잘생겼다 또는 여러 가지 댄스 해먹고 또는 다음날 그는 한쪽으로 바삭한 너무 좋아요 이불을 괜히 덮여줬네. 지금도 별로 저거를 안 해. 큰 말도 안 나와. 레벨라이저 보고 해서 그런가. 기관지염이 심했나봐. 근데 약도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럼 약을 어떻게 먹지? 양전한 번호. 우와. 이거 잘 안 하지 않았어? 머리 끓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헬리다가 미끄러졌어. 이제 머리도 걸네. 잇몸에다 발라주랬지? 아유, 우리 번호 예쁘다. 예쁘다. 묻혔어. 안했다. 가만히 있어. 응, 헬린다. 수염에도 못했어. 입을 벌리고다가. 이 천장에다가 해볼까? 이빨 쪽에. 이빨 쪽에. 이빨 안쪽에? 안쪽 말고. 뭐? 이렇게. 아, 그치, 그치. 거기. 거기 하면 돼. 이빨 한번 볼까? 아직 있나? 없을걸? 오, 없어졌다. 그래, 그렇게 계속 먹어야겠다. 잘한다. 아이고, 우리 번호. 이번엔 이쪽.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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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